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하게 진짜 에너지 영화와 광고에 많이 사용돼서 대중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엄청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정신적으로 브람스한 제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2번인데요 이 곡은 슈베르트가 죽기 1년 전 작곡된 곡입니다 영화와 광고에 많이 사용돼서 상당히 대중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아주 구슬프고 슬픈 멜로디가 인상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슈베르트가 이 곡을 통해서 이 빛을 다 갚았다고 해요 그래서 멜로디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이 악장이 상당히 무게가 있고 곡이 무게가 있고 그 상당히 멋있기 때문에 합작이 멋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립니다 연주해보겠습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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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합주하기 좋은 곡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브람스라는 작곡가의 쿼르테 편성의 곡인데 브람스라는 작곡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브람스한 그런 시기였나 봐요 지금 제가 약간 이거를 갑자기 시켜서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론도 형식의 집시풍의 곡이고 네 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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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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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어는... 슈베르트 송어입니다. 송어는 피아노 퀸텟 구성이고요. 보통 퀸텟 구성하면 바이올린 둘, 비올라 하나, 첼로 하나 플러스 피아노가 들어가는데 이 곡은 특이하게 바이올린 하나, 비올라 하나, 첼로 하나 베이스가 들어가요. 송어는 바레이션, 변주곡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. 피아노와 현악기에 각각 솔로가 계속 바뀝니다. 이거를 중점으로 들어주시면 좋고 또 음역대가 제일 낮은 악기인 베이스가 들어가서 훨씬 더 풍부한 사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고 풍부하고 굉장한 사운드로 연주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연주해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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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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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